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자 식품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.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9%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롯데제과는 할인점 유통제품의 가격을 이번 달에 먼저 인상하고, 9, 10월에는 편의점 유통제품에 대해서도 가격을 올릴 예정입니다. 빙그래도 지난 3월에 이어 어제 일부 아이스크림 제품의 소매점 판매 가격을 20% 인상했습니다.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과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가공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하반기 밥상 물가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.